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전사TV의 김전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연! 그럼 오늘 해볼 컨텐츠! 1렙짜리 흐접전사가 혼자 던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잉! 안녕하세영 할아버지! 혹시 제가 지금 촬영 중인데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연? 어서오게나 무언가요! 이 던전으로 말할 거 같으면 천년 전 천족과 마족 사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 마왕군 측 고위 간부가… 어… 스토리층 존나 노잼 바로 스킵하고 입장하겠습니다잉! 크… 행님들! 분위기 오지는 거 보이십니까? 솔직히 이런 데는 딱 모범 택시 타고 와서 빨강 쿠션 하나만 빨면서 돌아다녀야 하는 거 인정? 아! X됐습니다 행님들! 1층부터 겁나 쎄보이는 몬스터 떠버렸구연! 일단 아직 저 있는 거 눈치 못 챈 거 같으니까 들키기 전에 후딱 지나가겠습니다! 이걸 유튜브 각을 안 보네… 아이고… 우리 삥뽕뽕 화장님! 만골드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리액션 들어가겠습니… Albanianden V.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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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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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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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HAIR Д photons,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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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 Denis, Kunst, Kunst! 소풀이 försö 된 거면 caller 00821,雅미 No.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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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만 하면 10만 골? 오케이! 그렇다면! 행님들! 저 이름에도 옛날에 아기 스포츠단 다닐 때 싹! 에이스 출신인 거 아시죠? 바로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잉? 간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몬스터 행님! 날도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 행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뭐, 뭐요? 방송?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예! 지금 여기 한… 80분 정도 보고 계신데… 80명? 와, 딱! 이게 그… 뭐시냐… 유튜브인가 뭔가 하는 그것 아냐? 뭐… 유튜브 라이브도 있고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그 지하 던전 1층에서 숨은 장을 맡고 있는 김덕배라고 합니데이… 아딤마, 그리 계속 올라가네이… 저것들 다 사람인기라 겁나게 신기하구마이… 뭐, 뭐 임마? 틸! 아이고… 우리 또 시경님 만골드 후원 감사드리고연 빨리 리액션 안 하고 뭐하세요? 리액션? 그건 또 뭔데… 만골드 후원 감사드립니다, 행님들! 리액션으로다가 간장 원샷 드링킹 조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흠! 이렇게 되나? 드셔ken ow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